내 맘대로 되면 그게 사랑인가요? 최악의 연애 포트폴리오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안녕하세요. 이생망 31화, 38을 돌파했습니다. 31화고요. 저는 이세연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가리 도라이브 연 PD입니다. 왜? 원래 초보 때는 계속 말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왜요? 지난주였나요? 처음으로 차를 몰고 출근을 하셨던 날 제가 저녁에 연락을 드렸더니 첫날 대리를 부르셨다고? 그날 대리를 두 번 불렀습니다. 대리를 두 번 불렀다고요? 1차, 2차 대리라고 했죠? 네, 1차로 갔을 때 1차로 갔을 때 10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아쉬울 때 끝난 거지 아, 시작을 늦게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같이 먹었던 분이 원래 아쉽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바로 집에 가시는 분인데? 네, 아쉽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텐션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한 친구의 집으로 대리를 불러서 갔죠, 처음에는 먼 길이었습니다. 아, 또 거리가 또 있었어요? 네, 강서까지 갔어야 됐어요. 강서구까지 가야 됐어요. 강서 갔죠. 거기서 집까지는 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집까지 그렇게 왔죠. 근데 제가 술 먹고 좀 흥이 엄청 만땅까진 아니었지만 그날 또 기분이 좀 좋았군요. 그런 상태여가지고 처음 대리를 부른 기사님께 대리 다 끝나고 같이 올라가는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어우, 내가 왜 벌써 부끄럽지? 같이 있던 사람이 그분한테 오늘 처음 얘 대리 부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제 첫 대리기사님이세요. 우와! 기념! 막 내가 이런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눈동자가 길을 잃고 갑자기 막 출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 예, 출구를. 우리랑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 빨리 출구가 어디가 어쩌지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애써 그분이 도망가는 듯이 가셨고요. 두 번째 이제 집에 갈 때는 저 혼자 타고 가니까 조용히 타고 갈 법 하잖아요. 어, 그렇죠. 보통은 이제 어, 근데 탁탁탁 타고 나서 탁탁 타고 나서 말문이 트이셨나요, 또? 저 오늘 처음으로 저 차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 대답이 없어. 그래서 대답이 없어. 왜냐하면은 기사님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약간 술도 좀 올라오신 것 같고 의조로 이렇게 생각했겠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지? 저는 차 처음 가지고 나왔거든요. 경고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입장에서는. 그치, 그치. 똑바로 운전하라는. 그래서 제가 근데 저 오늘 벌써 대리 두 번째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분이 아, 예. 그 이후로 대화 단절. 저도 푹 잤습니다. 아주 좋은 에피소드. 베스트 드라이버, 네. 베스트 드라이버 만났고요. 일출군 이대리 하시는. 예, 예. 일출군 이대리 하시고요. 그 이후로 차를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차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회사에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매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윤피디님.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리 운전을. 예, 예, 예. 대리 운전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택시비 정도더라고요, 다. 그럼 택시를 타고 다니세요. 그러게요. 제 기름들이면서. 왜 제가 그런 짓을. 택시를 채워놓고 대리비도 타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시고요. 그건 생각 못했네요. 계산 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 지난주에 그 윤피디의 그 발언이 있었죠. 나는 이생망을 그만두고 다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아니지, 아니지. 그만두라는 제의가 있었다. 나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라는 충격 발표를 30화에서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간 충격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댓글도 댓글인데 팟빵에 사실 저희 에피소드에 구독자분도 한 백몇분밖에 안 계시고 좋아요도 사실 거의 안 달려요. 갑자기 30화에 좋아요가 열몇 개가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네. 그 다음에 못 봤지? 그래서 좋아요가, 그 전화에 좋아요가 3개인가 그런데. 아, 불안한 마음에서 이분들이 댓글을 달지는 못하고 이거라도 마음을 표현하겠다. 댓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좋아요가 12개가, 29화가 좋아요가 3개인데요. 30화가 좋아요가 12개가 달렸습니다. 4배나. 네, 4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가 좀 아쉬움을 느끼고 계신가 하고. 알겠습니다, 이 마음은. 그리고 제가 채용 면접에 참여하고 있는데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뭐라 그래야 될까? 아, 윤피디 만한 친구 찾기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진리 같은 거예요. 불변의 진리. 해가 뜬다고 하면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해가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뜨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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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아, 호의. 근데 난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아. 졸리 호의로 받아들여. 호의로 받아들여, 자꾸. 호의로 받아들여. 아무튼 지원해주신 분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만 또라이가 없었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윤피디를 볼 때 느끼는 그 매력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눌러줄 필요도 있지. 그쵸,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니까요. 또 조직 안에서는. 근데 제가 쉽게 눌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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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아, 호의?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걸 근데 이렇게 내가 말하면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근데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 확실히 찌그러지는 스타일. 집밥했어요? 이렇게 하고 내가 가는 스타일. 모여 계십니까? 당 집밥했니? 어디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암튼 윤피디가 곧 후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네요. 근데 저희가 당장 이생망을 그분들에게 넘기기도 힘들 것 같고 그분들이 받지도 않을 것 같고요. 갑자기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갑자기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댓글 읽어볼게요. 애플에서 DJDIRHDIEN님 쓸 사연은 없지만 재밌게 듣고 있어요. 호흡? 라고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행찐님 또 댓글 남겨주셨죠. 팟캐스트에 안 돼, 요요요 넘기지 봐요. 내가 금요일 기다리는 중 하나인데 왜 우리 모르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으신 건데요? 요요요 넘기지 마세요. 네. 사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이별했던 것처럼 할게요. 이별을 하기 전에 엄청 고민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몇 달을 고민했잖아요.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 대화의 장을 풀었죠. 그러고 열흘인가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 사귀셨죠? 그건 얘기하지 마. 그러면 이거를 너무 오래 해야 되잖아. 듣고 계신 분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윤PD는 기본 5년 사귀니까 이생망 5년 하겠구나.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쭉 읽어봐요. 홍차우유님도 애플에서 남겨주셨고요. PD님들 후배 온다고 한 사람씩 떠나 그러지 마세요. 후배분 오시면 그냥 세 분이서 합시다. 우리 흐흐. 네? 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답이 없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보라뿽 님이 윤PD님 답변들 다 너무 저 같아가지고 공감됐어요. 30화 들으신 것 같아요. 특히 패딩 잠가주는 거 완전 유죄. 유죄. 내 옷 남이 잠가주는 거 금지. 절대 금지. 그리고 날씨는 좋은데 일, 퇴근 말고는 없어가지고 사연은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오케이. 마지막 댓글까지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또 리찌님 남겨주셨고요. 이생방이 터지는 폭탄인가요? PD님들 자꾸 서로 신입성하게 넘기려고 하시나요? 최애 이생방 모듈스입니다. 훈 PD님 범죄자설. 범죄자 아니고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패딩 잠가주면 유죄 아닌가요? 유죄입니다. 이번화도 잘 들었습니다. 패딩이 이 정도예요? 그럼요. 완전이죠. 이거는 진짜 남친밖에 못하는 거야. 애인밖에 못하는 거야. 아, 그래요? 이건 애인밖에 못하는 거야. 애인 아니면 부모. 애인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이거는 어릴 때. 친한 남사친, 여사친 못해줘요? 왜 해줘. 아, 고등학교 때 패딩 안 잠가줘, 막? 고등학교 때 왜 잠가줘. 아, 그래? 고등학교 때 왜 잠가줍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시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저렇게 반성하는 기미가 없네요, 여러분.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패딩 안 잠가줘요. 계도까지 해야 내가 패딩이 잠가주는 거지. 지난주에 패딩 근처에 손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댓글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 보고 저 약간 갸우뚱했어요. 아, 이게 그 정도까지의 일이구나. 아, 되게 선 넘는 일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패딩,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를 몇 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앞으로 외연애 확장이 적을 예정이에요. 적을 거예요, 아마도. 저의 연애는 외연애 확장이 많지 않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공개 선언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래 만나는 편이니까 사실. 그렇죠. 앞으로도 아마 오래 만날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아, 다음 연애도 좀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계속 비슷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 우리의 연애관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 아니, 근데 윤PD가 늘 주장했던 게 우리 하면서 나는 절대 경험치가 적은 게 아니라고. 아니, 그렇긴 한데 나는 내 경험치라는 게 여러 다양한 외부 자극은 있었지만 사귄 거는 내가 적잖아요. 실제 케이스 수집이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방송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후배 얘기를 더 한 거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외연의 학장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황무지예요, 여기는. 아주 건조해요, 아주. 메말랐어요, 지금. 메말랐고. 지금 나는 신기루만 보여. 저는 비가 안 와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저는 신기루만 보여요. 저는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땅이 촉촉해질. 저는 안 보여요, 잘. 있는 거, 물이 있는 거 같은데도 없는 거 같다고 이상해요. 아니, 그래도 윤피디는 그 사막이 넓잖아요. 오아시스가 몇 개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 제가요? 그럼요. 그런가요? 윤피디 완전 사라져. 오아시스가 어디 어느 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 텃밭 하나 나왔거든요. 텃밭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작은 텃밭 하나 있는데 거기 비가 잘 안 와요. 누가 거기는 피딩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 씨를 심어야 되는데 안 와요. 되게 멀리 있거든요. 그 텃밭 조그만 텃밭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영화 미나리 같네요. 미나리 같은 거. 개척을 엄청 해야 돼. 그러니까. 개척을 해야 돼. 거의 1세댑니다. 2주 1세댑니다, 지금.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후배, 또 어떤 신선한 연애 이런 것들을 더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후배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도 괜찮다면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달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너무 웃긴 게 저희 하는 얘기 점점 비슷해지는데 듣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13화에서 들었는데 30화에서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 만약에 사실 코로나 풀리면 올 수 있잖아요.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매주 개관처럼 해보는 거지. 그것도 좋고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중학교 에피소드까지 한 이후로 이제 에피소드가 거의 없습니다. 다 털었죠 사실. 그날 한 이후로 그날 너무 많이 털었다. 쉽지 않다. 그날 혼자 흥에 취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에피소드 첫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뾰로로 제가 편집하면서도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첫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본어 반 그 층은 중국어 반이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이렇게 애플,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가 늘면서 한창 절차린이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연피디님 SBS 러브이스호버 지메일 닷컴으로 보내주십시오. 중요한 건 듣고 계신 분들이 늘고 있는데 사연은 정말 좀 가뭄이에요. 사연이 정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뭐 어떻게 쓰실 건데요. 몰라요. 주제를 주제를 토픽이라도 하나 잡아주세요. 어떤 걸 쓸까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뭐가 흥미로워. 뭐가 흥미로워 약간 썸 결국 썸이야? 아 썸 썸 썸 소개팅 소개팅은 안 하죠. 아니면 이별 고백 이별을 또 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별을 해? 이별 별로 안 하셨잖아요. 나는 이거는 억겁의 시간으로 저는 이별했다고 생각해요. 도깨비입니까? 뭘 억겁의 시간으로 또 도깨비 깔아드려요? 또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어떡해. 그만 좀 하십시오. 천년의 사랑이요. 거의 지금 천년의 사랑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도 저희가 풋풋한 사연은 아니지만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최근에 예. 새로운 토픽입니다. 새로운 주제고 저희가 좀 약간 그래도 터치해보지 못한 소재여서 한번 아 네.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근데 좀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질문이어서 사실은 저희 따위가 네. 저희가 저희가 뭐 정말 이분의 결정에 대단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필님 준비되셨어요? 네. 한번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생망을 즐겁게 듣는 30대 여자입니다. 30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현타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 문제야 바로 결혼이라고요. 어려운데 일단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물론 이거 남자친구한테 얘기는 안 했고요. 지금 남자친구는 해외 유학 중에 만났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외국인이라서 사귀기 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같이 놀다 보니까 점점 정이 생겼고 결국 사귀게 됐어요. 헤헤헤헤헤헤 모태솔로는 아니지만 워낙 사람을 만나기 쉽지가 않아서 지금 만나는 친구가 성인 이후의 첫 남자친구입니다. 현재는 4년째 연애 중이에요. 서로 잘 맞는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착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제가 가끔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할 때가 있는데 거의 다 받아줍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전혀 불만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전혀 불만이 아니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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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혹시나 관계가 틀어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항상 연락도 잘 되고 서로 의지가 많이 돼서 그런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도 매일 통화하거나 영통을 하고 있어요. 3, 4시간씩 영통을 켜가지고 각자 일하기도 하고요. 그러던 와중에 엄마가 외국인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왜 같은 나라 사람을 안 만나냐 외국에서 어떻게 살았냐 막 이렇게 하시면서요. 게다가 남친이 아직 중학생 동생과 어머니를 책임지고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제가 힘들까 봐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엄마가 소개팅을 해보라고 아니면 주변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은 없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적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는 가요. 솔직히 어렸을 땐 사랑만으로는 살 수 있다 솔직히 어렸을 땐 사랑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이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남친 직업상 해외에서 일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저는 프리랜서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 아마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해외로 나가야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실 유학이 아니라 계속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아무래도 해외에선 다 남친한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혼자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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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일이 생겼는데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요. 어머니가 평소에 제가 고집이 세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냥 제 고집일까봐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이 남자친구를 떠나면 새로운 사람 찾는 게 자신도 없고 이번 생에서는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결정을 쉽게 못하겠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허락하시겠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몰라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이기도 하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생망 화이팅! 어렵네요. 어렵네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30대 약간 초반이신 것 같더라고요. 30대 초반이신 것 같고 30대가 되면서라고 하니까 30, 31 정도인데 그리고 4년 국제연애 4년 국제연애 하신 것 같고 지금은 사연자분만 한국에 들어와 계신 것 같고 남자분은 아직 해외에 계신 것 같고 보니까 아시아 쪽은 아닌 것 같고 좀 시차가 있는 지역이신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 쪽이신 것 같고 대충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윤PD님한테 만약에 부모님이 상대방을 반대해 결혼을 못하게 해 그러면 그거 극복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반대하는지 이유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반대하는지 일단은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님이 싫어해. 아 난 저 친구랑 결혼하는 거는 반대다. 아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일단 부모가 싫어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갈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인간 됨됨이는 근데 그 사람을 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반발감? 부모들이 가지는 반발감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근데 뭐 이런 식이죠. 여기에서도 말을 하셨지만 중학생 동생과 어머니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환경적인 부분 내가 뭐 결혼을 하면 이제 내가 이걸 같이 떠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금지우격으로 키웠는데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 맞아요. 쉽지 않죠 사실은. 제 입장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떻게 윤PD가 국제연애를 해. 외국인이랑 사귀어. 외국인이랑 사귀는데 부모님은 아 외국인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혜연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혼은 안 할 것 같고요.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결혼을 바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을 바로 바로 하진 않고 내가 이제 문제가 서류 서류화는 안 하는 거지. 일단 서류화는 하지마. 서류화는 하지마. 서류화는 최대한 미래요. 서류화는. 서류화는 미루고. 약간 다른 이유 아니에요? 서류화를 미루는. 서류화는 미루고 약간 동거처럼은 살아봐. 아 일단은 어 어 결혼이라는 어떤 형식 형식은 하지 않고 어 어 일단은 같이는 살아보고 약간 사실혼 같은 느낌인 거죠. 사실혼으로 어 일단은 그렇게 살아보는 거지. 어 근데 사실 살다 보면 내가 더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이게 문화라는 게 완전 다르면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사연자분이 만약에 결혼식 딱 하고 반대를 부려서 결혼식 딱 하고 정말 그 결혼 생활로 접어드신다. 해외에서 나만 있는 외로운 공간에서 그러면은 생각보다 훨씬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어떤 인연으로 맺어져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치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문화가 비슷한 우리나라 사람이랑 만나서도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가정마다의 환경이나 내 주변의 그런 환경들이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다 싸우고 이러는데 외국은 사실 더 심할 수도 있잖아요. 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에 혼자 가셔야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연자분이 그렇죠. 그럼 거기서 오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사실 이 파트너가 엄청 잘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지금이야 한참 연애 4년 차고 이렇게 하니까 잘 뭐 해주고 하겠지. 하지만 이게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연애를 어떻게 4년 동안 어떻게 지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트할 때는 사실 남자가 자기 애인한테 온전히 쏟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외국인 남자친구가 중학생 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되게 된다면 그 애정도가 그 애정도가 본인이 느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한테 온전히 데이트할 때 나한테 쏟던 그 애정이 결국엔 동생한테도 가고 엄마한테도 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조금 더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한 부부 부부가 있는데 아내분들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하고 했다고 해도 아직 그 연애할 때 그런 심 황까지 아니지만 심쿵 정도의 그런 모먼트들이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올해 연애를 해도 그렇죠. 근데 이게 결혼을 하면 남편들이 달라지는 요소에 대해서 쓴 거야. 와이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가장이 됐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한다. 네네네. 그리고 쇼파에 누워 쇼파에 눕거나 앉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막 그런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렇죠.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빠 같은 모습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뭐 꽁냥꽁냥되고 그런 건 없지만 완전히 뭔가 쭉 가야 될 오랜 친구와 파트너 같은 느낌이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야마는. 그러니까 그 꽁냥꽁냥 됐던데 생활이 들어왔다는 거야. 맞아. 생활이 들어오면서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끈끈해졌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 꽁냥꽁냥 되던 게 그립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된 거지 이제. 맞아. 어떤 강을 넘어서 넘어서 버린 거지. 이게 생활이 스미는 순간 사실 이게 꽁냥꽁냥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혼자 있어도 너무 신경 쓸 게 많은데 하물며 가족이 막 생기다 보면은 그런 꽁냥꽁냥 하는 여유를 찾기가 너무 힘들죠. 사실은. 제가 시사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외국에 있는 한국인 분들이랑 청취자분들이랑 통화를 연결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물론 그분들은 모든 한국 가족들이랑 같이 간 사람들도 있고 한국인들이랑 결혼한 사람들이랑 엄청 많았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가족들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롭다고 얘기해. 맞아요. 그래서 늘 라디오를 그 사람은 맨날 켜놓는 거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은 이분은 이미 꾸려진 가정에 이분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은.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어야지 가는 거지. 진짜로.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각오라면은 사실 너무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민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바로는. 맞아요. 지금 가시면은 많이 흔들리실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게 남자친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의 역할이 제 주변에 국제 결혼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한 친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이프가 완전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본국으로 못 돌아가고 내 와이프는 완전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한국말 전혀 못하고 애기는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친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친구가 초반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문화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영어로 프리토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서 다 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기 지금 며느리가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밥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근데 와이프도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애기를 어떻게 어디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빡신 거야. 그 사람도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무 초반에는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다 챙겨야 되니까 어머니도 챙겨야 되고 와이프도 챙겨야 되고 애기도 챙겨야 되고 막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빡세가지고 사무실에서 퇴근을 잠깐 미루는 거야. 사무실에서 퇴근을 미루고 있어. 그래서 혼자서 아 잠깐만 좀 쉬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도 집에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남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은 사연자분을 굉장히 잘 챙겨주지만 막상 결혼해서 어디든 해외에 혼자 가셨을 때 이 남자친구분이 그 조율을 되게 잘해준다라는 확신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연자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대로일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확신이 좀 필수적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맞아. 워낙 한 가정과 한 가정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20대 후반에 결혼을 정말 진지하게 결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과 만나는 순간 저는 그랬어요. 잘 지내겠구나. 잘 지내기 힘들겠구나. 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순간 그 애인이랑? 그 결혼을 결심했던 친구와 20대 후반에 우리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아 굉장히 자연스럽게 허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그 순간 만난 순간 아 되게 재밌게 잘 지내겠다라는 게 되게 안심이 됐어야 됐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 요소들이 있잖아. 근데 물론 첫 만남일 때는 그게 어색하잖아요. 어색함도 있고 저희 가족들도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한데 뭐라 그래야 될까? 케미가 안 맞아? 케미가 맞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떤 술로도? 술로도 안 돼 이거? 술을 안 마셨어 심지어 그 친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가족도 술을 막 즐기지는 않고 그러니까 뭔가 풀어질 포인트가 앞이 꽉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앞날이 확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 미래가 갑자기 쳐라라라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만남을 끝내고 나서 저는 뭐 지금 꽤 지났으니까 그 시간이 좀 오래 지났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좀 느끼셨나 봐요. 저 친구랑 상성이 안 맞다. 우리가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진 않다. 그래도 네가 좋다면 진행하자 라고 했는데 내가 살 거 아니니까. 그치. 다른 삶이니까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결혼을 고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에 대해서 저조차 저는 사실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제 와이프랑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이랑 잘 맞든 안 맞든 신경 1도 안 썼어요. 저는. 제가 좋으면 다 끝났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내가 좋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적당히 1년에 몇 번 보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와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니긴 했는데 그게 아니 그건 어땠어. 선배님도 그 집에 갔잖아. 네네네. 그때 선배님 어땠어. 난 그 가족이랑 어떨 것 같다. 라는 게 자기도 느껴지잖아요. 어땠어. 그때 아니었어 여기도 여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더 확실했어? 어땠어. 이거 뭐 듣진 않을 테지만 저는 들어가는 순간 느꼈어요.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연애를 거의 1년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와 이게 빅데이터죠. 감이라는 게 맞아요. 감이라는 게 빅데이터라는 게 맞네. 진짜 1년을 만나면서 정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보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했다고 결정이 서서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결심까지 갔었던 건데 그 그 가정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무슨 색이야? 우와 나는 여기는 못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치 진짜 어디 해외에 나간 것도 아니고 약간 화성에 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진짜 내가 외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숨을 못 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그날도 술은 안 마셨어요. 술을 좀 마셨어야 돼. 그 가정도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도 걱정이네. 우리 집도 술을 안 먹어가지고. 술을 잘 안 드시죠. 부모님도 술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편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술을 아예 못해요. 아예? 한 입 먹으면 마시잖아요. 빨개져요. 아 어떡하시냐. 근데 저는 제 남자친구 내 가족들 만나러 왔을 때 저는 저는 화요 때렸습니다. 화요를 소메이에다 말아먹었어요. 화요를 소메이로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게 진짜 가족과 가족 간에 한다는 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연결고리처럼 되는 거지. 이 부부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남편의 가족들과 그리고 내가 부인의 가족들한테 내가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편입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인지. 그렇죠. 그러면 그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걸 보여주긴 해야 되잖아. 액션은 해야죠. 그러니까. 나도 잘 어울려요. 라고 이걸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너무 신납니다. 박자는 잘 안 맞을지 몰라도 뚜따뚜뚜 맞춰가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 액션은 보여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지. 쉽지 않죠. 특히나 국제연애면 더 쉽지 않죠. 오히려 국제연애라서 또 편할지도 모르긴 하겠다. 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제 다른 친구는 대만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인데 그 와이프의 친정에 가서 다 대만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다행히 다 한국에 계세요. 가족분들이 다 한국에 계셔서 대만 공에 가면 솔직히 제 친구 대만어 할 줄 알거든요. 알아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못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야 사유리스트? 사유리. 그냥 쇼파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척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이거를 굳이 섞여 들어가지 않아도 너무 다 잘 지내고 너무 편하게 지낸다. 오히려 못 알아들어도 어머니 아버님 너무 잘해주시고 잘 챙겨서 자네 괜찮아 괜찮아 이것만 좀 도와주게 이 정도만 하고 너무 편하다고 하는데 연애할 사람과 저는 결혼할 사람은 약간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봉태규 씨 얘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봉태규 씨가 그 하시시방님과 결혼을 할 때 두 번째 만남에서 연애하자가 아니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이 사람이랑은 연애가 아니고 결혼으로 바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봉태규 님은 두 번째 만남에서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사귀기도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하시시방 님이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결혼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연애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아 난 이 사람과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연자분도 그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연애로서 좋은 사람인지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물론 결혼할 사람 연애할 사람 이게 바로 내가 판단 내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행운이죠. 그런 판단이 바로 되면 행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를 어느 정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가게 서로 염두에 결혼이 생겨버리는 거지. 오랜 기간 연애를 하게 되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어 난 얘랑 결혼 꼭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를 판단하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딱 눈 떠보니까 결혼식장이더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4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결혼에 대해서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연자분은 성인이 된 이후에 거의 첫 남자친구라고 하시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얘랑 헤어지면은 혼자 살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알게 모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신중했던 사람이니까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약간 나는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자꾸 나를 한국 낭떠러지로 보내려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연자분도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그랜드 개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자꾸 한국 낭떠러지로 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설악산에 가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사연자분도 혹시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은 정말 싱글로 혼자 사시게 될까봐를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윤PD는 근데 혹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을 전제로? 왜냐하면 이제 30대가 넘어가다 보면은 그렇지.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잖아요. 소개팅을 하더라도 뭔가 사귀다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그때 되면은 그런 조건을 생각해서 맞춰가면서 사귀는 게 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소개팅할 때도 그런 것들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이제 서로 나가게 되죠. 난 그러고 싶진 않은데.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윤PD랑 만났을 때 아 나는 혜윤이랑 연애하고 결혼까지 무조건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만나다가 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결혼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만할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그 서로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음... 어쨌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수는 없겠네요. 윤PD는. 예. 저도 마찬가지.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시작부터. 그거는 이제 맹목적으로 연애가 되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레이스를 그냥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마치 데이트가 결혼식장에 틀어주는 이벤트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하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그날 실어야지. 그날 PPT 영상에 넣어야지.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는 것도 꼭 사진 많이 찍어서 꼭 거기 넣어놓자. 스냅 당장 예약. 스냅 예약. 현지 스냅 당장 예약해. 괜찮아. 오빠 찍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윤PD 만약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려면은 주변 사람들 정리해야 돼. 다. 외국 가야 돼? 뭐 이를테면 외국을 가던가? 아니면은 못 만나. 어디 뭐... 넘어가야 돼. 어... 어... 부모님하고도 잘 못 만나고 주변 친구들하고도 잘 못 만나. 근데 이 사람 너무 난 사랑해. 아... 어떡하냐. 아... 잠깐 잠깐 왔다 가면 안 되니? 못 만나 아예. 아... 저는 그냥 안 만날 것 같아요. 남... 사랑을 포기할 것 같아요? 네. 아... 오... 진짜? 네. 천년의 사랑인데도? 네. 저는 그 정도 용기는 없어요. 아... 주변 인간관계를 다 정리할 정도의 사랑을 택할 그런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선배님 있어? 어때?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천년의 사랑이다라고 하면은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못해요. 저는 그 사람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네. 그냥 저는 공허한 채로 살게요. 사랑이 없는 상태로. 그냥 공허한 채로 살게요. 그냥. 안 돼요. 사랑하셔야죠. 아... 근데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못해. 못해요? 응. 사연자고는 거의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약간 거의 극단적인 상황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특히나 또 해외여행을 해외로 입국 출국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치. 예. 만약에 결혼하셔서 어렵게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다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또. 그리고 이게 음... 결혼을 그렇게 어... 꼭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않나? 제가 아까 윤피디가 사실혼 얘기를 한 게 너무 좋은 해답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냥 일단... 그냥 외국 가서 동거처럼 살면 되잖아. 일단. 한... 한 1년 정도. 정말 본인의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결혼으로 어떤 묶이지 않는 상태에서 같이 한번 그 남자친구 집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그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지. 그런 솔루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부모님이 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선배님 할 거야? 전 솔직히 할 수는 있어요. 아니 가족들 안 봐도 된다니까 나는 솔직히. 근데 사실 저는 부모가 뭘 반대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포인트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가족관계나 뭐 이런 거는 난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거에서.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뭐 가난이 되물림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저도 거기에 같이 뛰어들 자신은 없어요. 제가. 어... 예예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차이... 저는 돈이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물질 만능주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 그거 없이는 행복하기도 쉽지도 않아. 행복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실 이게 사람이 인심은 곶간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여유가 정말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느껴요. 그리고... 저 사람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치.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찌들리다 보면은. 사람이 찌들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 갚아나가기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갈등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화목해지기 쉽지가 않더라고. 맞아. 쉽지가 않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걸 극복하면서까지 우리 너무 행복하게 좀 잘 살아보자. 이거는 힘들죠. 그리고 저는 이게 여유가 있을 때와 여유가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맞아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봐야 돼서. 사실은. 그 미래까지. 그리고 저는 내가 부모가 된다면은 아기한테 행복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잖아. 모든 부모가. 당연하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워지려면은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노력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도 반대하는 건데 부모님과 친구들이 동시에 반대한다. 아,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내 빅데이터가 잠깐 소실된 거야. 맞아, 맞아.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옳은 거야. 잠깐 소실된 거야. 내가 잠깐 연결이 끊긴 거야. 연결이 끊겨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야. 친구들이 그럴 때도 있거든요. 야, 꼭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꼭 해야 되겠어? 이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부모님과 동일시 된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여론이 맞다. 여론이 맞다. 대중의 여론이 맞다. 근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친구분들을 국제결혼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해도 돼. 라고 주변에서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부모님과 합의가 되시면 좋겠지만 합의가 좀 안 되시더라도 본인의 기준을 정하셔서 외국에서 좀 살아보시는 게 그 가족들과 정말 실생활을 즐겨보시는 게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글 써 씌우신 걸로만 봐서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완전히 쌍심지 들고 반대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이런 느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물어보거나 약간 이런 정도라고 하면 엄마도 물론 생각하겠지. 설마 결혼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곧 헤어질 수도 있겠네. 사연자분도 막 지금 100%의 마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글을 보니까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정말 동거해보는 거 저는 결혼 전 동거 굉장히 찬성이거든요. 저도요. 진짜 살아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진짜 뭐 어떻게 이래? 이런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계속 맞춰나가야 되잖아요. 같이 산다는 거는. 근데 이게 난 모르겠다 사실. 저는 한국인이랑도 잘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 내가. 내가? 내가 잘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윤 PD는 만약에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돼요. 남자, 남편이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꼭 지켜줘야 되는 거? 네네네네. 이거는 진짜 용납 못해. 네가 이러는 건 용납 못해라던가? 아니면 이건 무조건 나한테 맞춰줘야 돼. 이런 거 있어요? 아, 제가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카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카만히 누워 있거나? 그냥 그런 시간을. 완전 오프 시간? 그런 걸 날 냅둬야 돼. 그 정도만은 해주면 돼. 아, 그거를 근데 윤 PD가 나 이런 시간을 가질 거야라고 해요? 아니면 그게 랜덤으로 와요? 아, 잘 모르겠다 요즘에는.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어. 요즘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요즘에요? 네. 그런 어떤 정말 완전 오프 시간. 아, 요즘에는 오프 시간 없이 잡니다. 잠이 부족하죠 지금. 잠이 부족하실 때니까. 그걸 즐길 겨를이 없죠 지금. 아침에 좀 엄마가 가끔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에요? 오, 예. 그럴 때 엄마가 뭐 해줄까? 뭐 과일 뭐 깎아줄까?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아침에 입맛 싹 없거든요? 준비할 때? 그 시간에. 준비할 때 입맛 싹 없어요. 근데 그거 이제는 처음에는 안 먹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 안 지기도차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상 쓰면서 인상 쓰면서 이렇게 손살이 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 그렇게 이마에 그렇게 내 천자 지을 때마다 진짜 개 때려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그 전날에 입었던 가디건을 식탁 의자에 걸어놨다가 이거 나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식탁 의자에 걸어놨다가 가디건을 엄마가 던져서 얼굴에 맞았습니다. 네 얼굴 보기 싫다며. 하물며 엄마도 그런데 지금. 맞습니다. 같이 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살다 보면은 맞춰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본인이 참아야 될 것도 참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특히나 외국이라는 환경은 한번 겪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데이트할 때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 동거라는 거 자체가. 본격적인 동거. 데이트랑 완전 다르지. 네 데이트랑 완전 다르죠. 나도 해보지 않았지만. 다를 것 같아. 네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뭐요? 내가 남자친구가 착하고 지금 배러심 많다고 했잖아. 억지로 참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전혀 불만이라 한 적도 없다. 나는 여기서 전여라고 한 게 의심스러워. 오히려.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사연자분들 얼마나 짜증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괜찮아라고 하지. 전혀 전혀.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도 보기 중에 전혀 완전히. 이러니 뭐 약간 이런 완전히 이제 그런 것들. 3을 기준으로 1, 2, 3, 4, 5가 있는데 5번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5번을 선택하는 경우 많이 없거든요. 적당히 한 4번 정도 해서 그래 뭐 이 정도는 이런 분위기인데 전혀 전혀는 한번 그래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더라도 못 만난다는 단정을 지으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게 진짜 연애인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진짜. 그거는 국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거는 일단 배제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왜 한소문이세요? 내가 잘 볼 수 있을지. 아 본인이? 어. 아 저는 윤PD는 바로 볼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정말 윤PD가 만약에 결혼을 결심한다고 하면은. 저는 윤PD가 단번에 알아챌 것 같아요. 아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게 살고 싶거든요. 재밌게. 저는 재밌게 살 준비가 됐는데. 아 지금 뭐 공개 구원 시간이에요? 지금 대국민 공개 구원 시간입니까? 근데 이게 맨날 재밌을 수가 없는 게 또 생활이니까. 어떻게 맨날 재밌어요. 그리고 윤PD도 차분한 그 리듬이 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요. 그 리듬이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차분할 때 같이 차분해지고. 재밌을 때 너무 한껏 텐션 올라가고. 그리고 윤PD가 그 정말 혼자 있고 싶을 때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각자의 취미 정도는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혼자만의 시간이 좀 중요하죠. 결혼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 윤PD는 그냥 몇 번 대화해보면은 바로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예예.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재미없으면 애초에 윤PD가 연애까지 가겠어요. 그거 안 맞으면 좀 까다로워야지 뭐. 그쵸. 예. 너무 까다로워요. 아 쉽지가 않다. 본인이 쉽게 만들면 되는데 본인이 어렵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제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쉬워지면 되는데. 맞아요. 너무 문제를 막 거의 뭐 지금 수능처럼 만들어놓으니까. 아휴 정말. 누가 입시 준비하냐고 요새 지금. 정말. 아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 안 하면 윤PD는 바로 볼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이라면. 사는 자분 아직 젊습니다. 아휴 무슨 또 벌써 결혼을. 아휴. 맞아요. 만약에 이분이 딱 결혼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이미 외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왔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허락받기 전에 이미 외국에서 저질렀거나 한국으로 다시 안 돌아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과감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를 포기하더라도. 그러시니까 좀 더 고민해보시고. 정말 이 남자를 놓치기 싫다. 이 외국인 남자친구를 놓치기 싫다 하시면은.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당장 결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갈등하시는 수준을 보니까. 이 정도 좋아하는 거면은 가서도 계속 흔들리실 거예요. 뭔가 그럴 느낌이에요. 결국 지금 하는 고민들이 계속 되풀이 되실 거예요. 그 환경에서 지내시다 보면. 아 역시. 아 역시 그랬어.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인드가 드시는 순간 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연자분 좀 더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저희 얘기는 그냥 조언 정도로만 들으시고요. 본인 스스로 조금 더 고민해서. 현명한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행복이 중요한 거니까요. 본인 행복. 아 행복해지려고 연애하는 건데. 맞아요. 사랑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막 불편하고 신경 쓰면서.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더 애틋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죠. 맞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시고요.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마무리해볼게요. 뭐 먹어요 저희? 비싼 거 먹어도 돼요? 비싼 거 드셔도 되는데. 마치 저희 되게 오랜만에 점심 먹는 건데 너무 속물처럼. 비싼 거 먹어도 돼요?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비싼 거 드셔도 돼요. 비싼 거 드셔도 되고. 저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밥 먹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싼 거 내가 뭐 안 샀나? 아니 커피도 진짜 오랜만에 먹고. 맞아요 맞아요. 녹음 이후로 하는 게. 맞아요. 윤PD가 워낙 바빴어서.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만 마무리해볼게요. 사연자분 혹시 결정이 되시면 후기 한번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사연과 댓글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해볼게요. 이번 생은.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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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자분. 모든 생은. 가상 도전을 하고 사람 아ren Assim. 다енных 스타일 poderai рублей. 왜 호흡аете. ressing eye. 꼭 성실한rios 음악은 아무 맹을까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